제 동생이랑 같이 같은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물을 보려고 도쿄에 마르노지에 왔는데 베르다 아는 거 발만하실 때 기다리실게도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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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는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요 같이 시간 떼으려구요 여기서 같이 시간 떼으려구요 같이 시간 떼으려구요 가슴이 반죽을 치는 것 같아서 이의 손을 잘라줍니다 마지막은 뱃겁다 뱃겁다 그리고 이의 장소와 정말 잘한 뱃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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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상한지 좀 더 좋아해 너무 감성적인지 아냐? 감성 잡아야 돼 토요일 주말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Vlog에 찍고 싶어요 응? Vlog에 찍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보면 카메라로 찍히려고 해요 토요일 아침은 한글 공부를 하러 가보고 있고요. 저 말고 리나가. 저는 한글을 가르쳐주는 쌤이고요. 한국에서 사촌오빠들이 와서 이따가 김치주오지랑 오달바에 갑니다. 오늘 약간 뮤트화장. 나 오늘 얼굴도 알 수 있어. 왜 이렇게 피부 좋아? 그러니까. 이도 안 닦았어? 닦았어. 닦은. 약간, 사람은 변해요. 아니, 이거 진짜 커서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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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엄청 쫄깃하지마 맛있어 우리 동물 간장에 물을 먹여서 피곤하게 들었어 입사한 느낌 여행을 만들어 놓고 평가에 비교해 본 것 같아요 저렇게 타고 오는거는 벽에 비교해 본 것 같아요 여행이 보러 왔어요 약속에 도착해 본 것 같아요 고통이 다 부족해서 오늘 오는 거에요? 네, 프리나무원 오오! 스케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그 바이바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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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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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방학을 드디어 했고요 매즐 동생이랑 같이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 신축,原宿,渋谷 지금 이 3개에서 들어요 추천하는 약간 편집사 같은 거 있냐고 제가 인스타에서 물어봤거든요 갈게요 여기가 좀集을 때 좀待って요 아, 중간이 그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저에서 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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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ch 왼쪽으로 아 今食べんの? 確認お願いいたします 釣りいいね 大丈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が買ったのは まず 痛い 痛い 太いところやったから 痛い ヒロワタの 爆防 カツキ これめっちゃ可愛いよね 可愛いでしょ イヤーカーフしてもらいました 軽くない? 携帯に軽くないといけない 視聴者タインっててる 外 外 最近 コレクションやってて ヒロアカの イドリア君と イニオロズとケビンの ヒジを買ったので これをしんちゃんの ウロックやりました これでパイウェーゲンって本当に高いよね 私これ買いました 500円にして 私が誕生日だから 私がイニオロズと サンシが似合う ピザンシ系 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ーす 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ーす ウンチブリブリと アイアマと 鉄道キシミシ 商品化していいよこれ 鉄道キシミシ お母さんたちが インセットくんなんや インセットくんなんてみたいな ブタだブタ インセットくんなん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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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スケアで 私たちの家族が 必要だと思って買ってみました 私じゃなくてみんなです ゴメン オスペルコースとちっちゃい子言ったんですけど 自分うちらの 目の前におじいちゃんがいて 足が臭かったんです ナットウの匂いがして うちらの席の前に キサイって言ったらずっとくっしゃべったんです。 実際気づいたらこの人の匂いやってないんですよ。 そんな最後のある。 覚えてないの? 覚えてない。 めっちゃ使いやすい。 何? 覚えてない。 こここ。 でも、逃げるかな。 ちょっと、もうあんねん。 もうあんねん。 覚えてない。 覚えてない。 これシャッフルしてないじゃん、ちゃんと。 おかしい。ほんとに。 うちもおかしかった。 最後に抜けたのはあなた。 勝利は自分で掴むの。 上がりでしょ。 おいおい。 あー。 おいおい。 つかにんねん。 なんない、それ。 つかにんねん。 ちゃん。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야심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1일간의 촬영과 광고가 하나 있어서 영상을 찍고 제가 한국에 보낼게 있어서 그거를 보내러 郵便에 가면 되겠는데 아, 기다려,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항상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너무 귀여워! 편집을 한 번 더 Vladimir 바로 사진으로 찍었는데 나의 세골을 보고 오늘의 파이널커품로 Skye 편집을이라고 한 번 더 proves 재생진 않았는데 또 다른 드릴까 그리고 또 바로 볼 때 저거 뮤직비디오 주거리 저게 수영 1. 당신과 당신의 너무 oudai는 기적이 없는데 맞아 原宿에서 같이 공대하고 oudai의 공대하고 oudai의 공대하고 지금 정규 플라다에 가고 공대가 지지스주앗도 oudai의 공대가 oudai의 공대가 oudai의 공대가 oudai의 공대가 고마워 고마워 oudai의 공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하얀이랑交流하고 있어요 하얀은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옷들에 같이 쇼핑하고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오랜만에 생일이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사줬어요 딜레스튜아크 4번 립셀럼 립셀럼 색깔도 예쁘고 파울 3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바케이지랑 케이스가 매일? 왜요? 艶이나保湿력 보장해주는 프라이머 파울 3 라이트 핑크가 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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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머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마지막 1점 ną 하루 하루 복잡하네요 아! 두 시간 동안 햇빛 맞고 있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후지산 여기 보이죠? 후지산 바로 밑에 저희는 왔습니다 또 한 번에 주의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는 날씨가 많아서 너는 날씨가 너무 많아 인생에 또 또 다행이다 그리고 이 공연을 가고 있는 날씨가 너무 많아 하나, 둘, 하나, 둘